오늘 날씨가 제이언링 오늘 날씨가 네, 저 이제 태국 가는 공항을 가는 길이고요 오늘 근데 비가 좀 오네요 갑자기 어제부터 그래가지고 지금 일단은 공항을 어쨌든 가고 있고 태국 가서 오랜만에 또 팬분들 만날 생각하니까 내 기분이 굉장히 설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날씨가 좀 이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멀리에 잘 안 보이고 안개가 껴서 비가 오는데 그래도 어제 새벽에는 막 천둥 치고 그랬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좀 적당히 보는 것 같아서 얼른 가서 팬분들 만나서 재밌게 공연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태워가는 공항입니다 Let's go 열건까지도 끝났고 오랜만에 또 가네요 공에 들어왔습니다 또 자주 요즘에 해외 나가게 되는데 태국에와 오랜만에 이 친구들과 Khalil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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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장 먼저 또 금방 보게 되물이지 웅이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입니다 예쁘네 오늘 오늘 귀엽게 왔네 아 그래도 귀엽지 오늘 방수 신발임 네 깔끔 뭐 어디 가 이제? 우리 그냥 카페에 가있으려고 가자 그때 말했던 거 살짝 초한 느낌 썼거든? 노래? 어. 이런데 섹시하지 않아? 지갑? 그래 어떻게 지갑 골라? 민규 지갑 골라 지갑. 민규? 남자 지갑 있어요. 있네. 근데 이거에서 이 색깔은 없죠? 네 없어요. 근데 이거 긴센터 플레이트 밖에 있는 거. 남자 지갑도 있나요? 아 없네. 감사합니다. 네. 결제한다 결제한다. 나 민규 손으로. 뭐 사는 거 처음 봐. 어 나도 삼시다가 이상하게 뭔가를 사는 게 나 처음. 나도 나도. 좋은 지갑 쓰니까 돈이 많이 불러 들어올 거야. 왜? 아니야. 이렇잖아요. 뭐? 그래서 아니야 막 이렇게 넘어가려고. 왜? 뭘 샀길래? 형이 옆에서 그 발렌시아가 티 이쁘다고. 다 썼지? 어. 난 그것만 산 줄 알았지. 슈프리미스 XXX 사고. 와.. 슈프리미스 XXX을 쓰려면 어떻게 써야 하는 거야? 자기가 혼자 못 들 정도로 사세요. 쉽지 않다 진짜. 그래가지고 아까 생로랑 첼시도 아 이쁘다 했는데 또 100개 넘게 써야 해. 말도 안 되는 흐려하지 마. 오늘 뭐라 할 것 같아. 안 돼 안 돼. 아 빨리! 빨리 와 그냥. 빨리 와아 빨리. 하지 마. 운동했어요? 오늘요? 이따가서 저녁이라도 저기요 오늘 안하셨어요? 저 어제 했어요 저 근데 밤새고 왔어요 어제는 나도 했어요 밤새고 와가지고 아 진짜? 일했구나 나는 아침에 했어 형 헬스에서 밖에서 갈 거예요? 몰라? 근데 바로 옆에 좋은 데 있어? 쩔어요 아 그래? 그럼 거기로 가야지 그냥 진짜 바로 옆이에요 아 그럼 거기로 가야지 호텔은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시간 저녁에 귀찮을 때 수영장이 근데 진짜 좋던데? 우리 돈 진짜 아끼자 같이 아끼야 돼 아니 너만 아끼시면 돼요 너만 아끼시면 돼요 너만 아끼시면 돼요 그쵸 지금 여기서 준석이가 제일 아끼고 있고 민환이가 은근히 조용하게 계속 쓴다 큰 걸로 응 이번 태호에서 망고도 안 사먹을 거예요 야 망고는 먹어야지 망고도 안 사먹어 오케이 그런 집념으로 왔어요 오케이 나는 아침에 맥모닝 먹었어 맥모닝? 그렇지 새로 나왔어 그... 무슨 맥... 맥그리거? 뭐지? 뭐지? 맥그명? 아니야 하여튼 뭐 나왔어 새로 머핀 말고 근데 진짜 위주얼들에서 버거 이름이 맥그리거면 먹을만해 진짜 일단 가서 먹어볼 거 같아 그니까 장난 아닐 거 같아 버거 색깔 파란색이어도 일단 먹을 거 같아 맞아 드리리즈를 재밌게 만나보겠습니다 아이샤아인 입니까? 아이샤아인? 근데 저 아인인데 아이샤아인 역시대 아이샤아인에선 아이샤아인 입니까? 아이샤아인? 아이샤아인 진짜 토아인 토아인 아이샤아인 마쥬한 그릇이 들어갔습니다. 마쥬한 그릇이 들어갔습니다. 마쥬한 그릇이 들어간 맛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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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배배미가 있네. 뭐야? 아 진짜 오랜만이군. 아 깜짝이야. 아 이쁘네 저게. 팬분들이 많이 와주셨네요. 제주도 같기도 하고. 도착했습니다. 도착했습니다. 맞습니다. 여기가 바로 저의 방입니다. 네 맞습니다.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바로 끝. 어우 추워. 이렇게. 여기에. 여기에 옷장도 있고요. 제가 저의. 저는 옷이 두 벌밖에 없어요. 태국에 도착했습니다. 어휴 추워. 어휴 추워. 아휴 추워. 아휴 추워. 아휴 추워. 아휴 추워. 아휴 추워. 아휴 추워. 될거야. 아 아니네. 각도가 쉽지 않네. 어 좋아. 발도 치우고. 쌈 치우고 안먹어. 아휴. 근데 김치 스프. 이런 스프라고 표현하는게 맞나? 스프가 그럼. 그거랑 같은 영어 단어랑. 한 번씩씩 넣어. 쓱. 쑥. 모든 문Baby 스피지. 예쁘게 넣어주고. 맛있게 먹었습니다. 큰 목상 I'm back in Thailand 글렐리 사진 아 이거 목색 먹고 있으니까 다른 사진이나 이렇게 없나? 오랜만에 먹어도 너무 맛있다 맛있어 역시 도시락은 라면 맛이지 아 잘 먹었다 아 배 나왔다 잘 먹었다 좋았다 아 이거 개 튀긴 거 까지 껍질 채로 이렇게 튀기는 거 유나맞아 처음에 태국아피를 먹었어요 진짜 신세계였는데 한국에서도 나름 몇 번 먹고 나니까 맛이 이제 새롭지 않나요 맛있겠다 맛있겠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됐다 고춧가루 단계 들어가니까 추첸에서 내산진 인화해가지고 땡큐볼컴인거에요 고춧가루 고춧가루 와 배불러 나 제일 맛있었던 오늘 이거라구요 우와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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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합니bat 이 가 lt